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헬스단의 문장원입니다 24년 디지털 헬스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년에는 총 10개의 사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예산은 한 693억 정도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24년 추진 방향은 기존의 디지털 헬스가 병원 협업 중식으로 굉장히 성과를 많이 잘 내고 했었는데 물론 그것도 잘 고도화를 하겠지만 생성형 AI라든가 디지털 치료 그리고 건강관리 서비스의 AI를 접목해서 산업 현장이나 그리고 위료 현장에 스며들게 하는 AI 일상화 맥락에서 많은 신규 사업들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신규 사업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아 청소년 위료 지원 서비스 개발 실책입니다 이 사업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 일환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사실 소아 청소년 분야가 굉장히 위료 공급 체계라든가 자원이 감소세로 가는 게 점차로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분야 설정을 했고요 이를 위해서 사실 저희가 두 가지 파트의 서비스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하나가 소아 건강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파트 대국민 서비스 파트고요 그리고 전문가 보조 파트로 증례 분석 요약이라든가 처방 보조를 하는 전문가 지원 서비스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초거대 AI 플랫폼 사업자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가 중심이 돼서 AI 서비스 기업 그리고 데이터 관련 분석 기업 그리고 위로 기관들 등이 구성이 된 컨소시엄으로 선정해서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하나에서 두 개 정도 컨소시엄을 선정할 예정인데 이 부분은 차제에 저희가 2월 중에 공모를 통해서 상세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지원 겸원은 연 80억 정도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지원 절차는 2월 달에 공고가 나가고 3, 4월 경에 선정 협약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초거대 AI 기반 심리케어 서비스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우울증이나 자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를 하면서도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저희가 심리 상담을 받고 싶은데도 이 심리 상담에 대한 문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접근성이 굉장히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해결을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기획이 되었고요 첫째로 대국민 서비스는 저희가 고위험군을 사실 굉장히 이제 지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고위험군을 조기에 선별하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초거대 AI 모델과 융합된 심리 모델 분석을 통해서 이런 분들을 선별하는 서비스를 개발 실증을 할 거고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심리 상담사의 어떤 보조를 지원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 실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 한 개에서 두 개 컨소시엄을 선정을 할 예정인데 컨소시엄은 마찬가지로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 기업 그리고 심리 상담 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연간 이 과제는 60억 정도 지원을 할 예정이고 앞서 말한 보건 위로 분야하고 마찬가지로 공고는 2월 달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 평가하고 선정하는 절차는 3월 내지 4월 동안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실증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기존의 CDSS 중심에서 저희 나이파가 많이 지원을 했었는데 저희가 디지털 치료 소프트웨어나 어떤 웰리스 건강관리 서비스 쪽으로 외연을 확대를 하면서 기획을 한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개인의 라이프 로그 데이터나 병원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AI 기술 기반의 디지털 치료 소프트웨어를 지원을 하는데 사업화를 하기 위한 전주기 지원 체계를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원 대상은 디지털 치료 소프트웨어 기업이 중심이 돼서 병원이나 각각 다른 서비스 기업들하고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들어오시면 저희가 4개 컨소시엄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할 예정이고 연내 10억 정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지원 절차는 앞사업하고 마찬가지니까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서는 더 중요한 게 전주기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글로벌화 실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저희가 지금 기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AI 기반 내발달 질환 디지털 위로기기 실증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가장 특징적인 게 지특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중심이 돼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기존에 사실 디지털 치료기기나 위로기기에 대해서 정부가 투자를 할 때 R&D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한 R&D 성과물을 사업화로 이어달리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첫째로 디지털 소프트웨어의 고도화나 기술 이전 그리고 사업화를 위한 실증 지원 등을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개발 실증이 완료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나이파가 지역 지특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역 지자체의 비영리 기관 중심의 컨소시엄을 저희가 선정을 하면 지역에서 각 서비스에 대한 공모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디지털 트윈 융합 위로 혁신 선도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앞서 설명드린 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역 사업입니다 지특 사업을 돈통을 하는 지특 사업이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다양한 위로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그리고 디지털 트윈 기반 위로 서비스가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실증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연내 24억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5년간 지원을 총 지방비 포함해서 240억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지원 절차는 앞서 사업 등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AI 기반 위로 시스템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 공공의료 기관을 저희가 혁신 테스트 배드로 해서 혁신적인 위로 서비스가 실증이 되고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사실은 작년에 신규로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 올해는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디지털 치료나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인식을 해서 디지털 치료 소프트웨어 섹션을 따로 마련을 했고요 그 외에는 이전에 저희가 공고한과 마찬가지로 공공의료기관 목적 설립에 맞는 위로 특화 솔루션을 개발 실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사실 공공의료기관이 한 290여 개 정도 되는데요 그 기관을 대상으로만 했었는데 그 기관과 연계된 보건소나 심리상담센터를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획해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2월에 공고가 되고요 선정과 협약은 3, 4월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로 AI 클리닉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위로 AI 솔루션 중에 식약처 인허가를 받은 솔루션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차제의 사업화가 되기 위해서는 보험 수가 적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험 수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유효성 검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약처 인허가를 받은 위로 AI 솔루션이 병원에 확산이 돼서 유효성 검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같이 도와주는 그러한 사업이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7개 컨소시엄을 선정을 할 예정이고 컨소시엄별 4.2억 정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작년과 조금 다른 점은 작년에는 병원이 주간 기간이 되는 컨소시엄을 꾸렸는데 올해는 기업 중심의 컨소시엄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지원 절차는 이전 사업과 같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병원 정보 시스템 확산 지원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병원의 EMR 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매년 진행이 되는 사업이고요 위험급 같은 경우에는 2,3개 컨소시엄을 선정을 할 예정이고 병원급 같은 경우는 2개 컨소시엄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위험급 같은 경우는 물론 컨설팅하고 교육뿐만 아니라 엑스레이나 그런 유료 장비하고 연계 지원하는 부분도 할 거고요 그리고 병원급 같은 경우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게 되어있던 데이터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컨버전 지원하는 분까지 포함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원 절차는 이전 사업과 같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AI 앰뷸런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 저희가 앰뷸런스에 AI 시스텔루션을 적용을 해서 최소한 골든타임,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자체를 광역시도 중심의 컨소시엄을 선정을 해서 지역에 확산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통상적으로 작년에는 강원하고 충북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광역시도 중심으로 이 AI 응급 솔루션이 확산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업이 지금 신규 사업도 많고요 기존 사업도 지금 계속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아직 상세 기획을 하기 위해서 구체화를 시키는 작업들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모든 내용들을 다 담아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서 질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질의를 해드리고요 좀 더 지금 검토 중인 그러한 부분들은 차제의 공고문을 참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